한글자막은? 자 일단 Сейчас 여러분의 많은 손님들 다 왔습니다 일단 중국어로 먼저 인사를 좀 한 번 또 드려볼까요 谷야 나와! 퓨퍼 주니어~~ 자 김지님 지금의 느낌 지금 어떤 생각을 우리 중국 팬 여러분께 중국어로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ㄴㅂ ne i love you ㄱ 정의 자막은, 10가지. 정의자막은, 10가지. 정의자 수사 여러분이 안녕히 계십시오 자, 여러분 2분의 섹시 달려주셨는데요 창민 씨 네 이 일본어로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 누나사람 고마워 아, 그냥 땡기가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일단 그러면 한 분씩 우리 많은 팬 여러분께 인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킨현언니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킨현언니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킨현언니 dressed cognitionе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킨현언니어, 반갑습니다 사랑해! 스킨현이척! 잘한다! 네, 은관과 Marilyn수건 고마워 안녕하세요 월드벌치 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월드벌치 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할 수 있게 이런, 어떤가요? Q커비 있으니 안녕하세요. 사실 지금 인천에서 기밀된 이 하늘 콘서트가 벌써 세 번째 생일이 나왔어요. 인천에서 기밀된 이곳이 K-POP의 중심, K-POP의 멘카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번씩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인천은 고향입니다. 아무리 그래서 그런지 뜨겁게 한류 열풍으로 다섯 개 멘카로 자리 잡힐 것 같은데 저희도 더욱 열심히 하고, 우리 가수분들도 더욱 열심히 해서 한류와 전체 세계사보다 뛰어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K-POP이라는 문화가 잠깐이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한 번 안 하느라 참여인 분은 이렇게 저희 쪽으로 노래를 할 텐데요. 한국만의 중국, 미국, 메마, 한국, 미국, 그리고 저희는 한 번씩 또 하셨을 때 그라시, 이다리아, 그라시아, 그라시아, 그라시아 굉장히 많은 분들 전 세계에서 불편한 분들을 보셨는데요. 사실 몇 번 더 함께 하고 있으면 다 시험 안 되잖아. 근데 마지막 동생 중 하나 저희 쪽으로 해 주셨고요. king-rila like you're not gonna open it any other several questions 제가 at the same time 마지막 동생 중 하나 상대를 групп으로 한 번 DELEA 스무수 루트게임